시작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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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슴에 힘이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등 가슴 가슴 등 등 인중 인중 이게 이게 상체 운동 같은데 발목 운동이야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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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 회전 발목 발목 발가락 발가락 오 됐어 오 됐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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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이거 엄청난 운동이다. 엄청난 운동이다. 너무 열심히 했어. 올라가야지. 이거랑 하나 더 있어요. 매트답니다. 자. 배경을 보러 산다고. 장갑 고정 시키고. 둘. 셋. 다섯. 넷. 여덟. 셋. 넷. 자. 다음 세트. 들어줘요. 끝이야. 왜요? 이렇게 운동해도 돼요? 아니야. 너무 무거워. 가만히 있을게요. 너무 무거워. 오. 좋아요. 너무 무거워. 무대 올라가볼까? 여러분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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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l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